어? 오~~ 자 이번 업데이트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신규 업데이트 5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 아마도 이 4번에 있는 이분이 우리 기아타이거즈 감독님일 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 이외에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렇게 5명이 업데이트가 추가가 된다는 거 5월 말에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 놀라운거는 요거죠 레전드 재료 안쓰는게 어디에 쓰이나 했더니 여기에 쓰이는거였어 아마 추정컨대 20장을 집어넣으면 레전드 재료 만능카드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는거 같아요 특수카드 및 코치를 제외한 모든 선수를 대신하여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자리에 집어넣을 수 있나보다 특수카드랑 코치는 안들이고 보니까 MVP 국가대표 올스타 이런 선수는 안되는거 같고 아마도 선수만 대신해서 넣을 수 있는 내가 20장을 모았나 근데 내가 일단 20장을 모았는지 궁금한데 17장 와 많이 모이겠다 여기는 27 28장 와 많이 모이겠다 28장이면 이야 지리긴 하다 20개를 집어넣으면 레전드의 만능제로 선수카드 이거 넣을 수 있죠 그러면 김시진이 여기 장효조 이 자리 이 자리 집어넣을 수 있겠네 그러면은 김일육만 나오면 되네 김일육만 적극하면은 바로 김시진도 싹가능가능 싹가능가능 그 다음에 신규 레전드는 뭐 접속 이벤트를 통해서 레전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아이템 그 다음에 인기 미션을 클리어하고 미션 횟수를 채우면 레전드 선수 영입에 도움이 될 아이템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뭔지 까봐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편의성 해선 트레이드 이용이 편해진다 타이틀 홀더 이어하기 기능이 추가된다 다이나믹 스킨 적용권을 사용할 때 다이나믹 스킨을 미리 볼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요런 이제 깨알 패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3333일 되는 날이래요 5월 31일 열흘 뒤구나 자 그래서 접속만 해도 한둘권 잠재력 설정권 라이브 구단 선택 플래티넘권 기타 등등 보자 21일부터 2월 2일까지 내일부터네 요렇게 주어지고 그 다음에 24일부터 2월 2일까지가 이제 요렇게 아직까지는 뭐 아 돈은 지금 급하니까 복권 요건 개꿀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스코트 의상팩 3개 뭐야 현실적으로 좋은 거 없는데 잠깐만 그 다음 시그니처 카드가 아니고 시그니처 제로 카드 아 이거 속았다 시그니처 제로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브 구단 선택 플래티넘 펜 어 요거 그 다음에 스카우트 제로상자 3개 수변권 3개 약한데? 조금 약하네 솔직히 3333일 정도면 좀 좋은 거 줘도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막 엄청 좋은 건 아니긴 하네 그래도 꽁째라 주니까 요거는 뭐 오케이 꽁째라 주는 거니까 요게 저는 조금 이 이벤트가 나왔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레젤을 20개를 집어넣으면 레전드 제로 선수 맞는 카드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요게 그래도 그나마 조금 많이 나아졌네요 요게 저는 빨리 나왔어야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아마도 추측한데 여기 있는 다섯 개의 레전드는 기존에 있는 상급 레전드보다는 조금 더 하위티어의 레전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의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? 오오오오오 이야아아아 점성추 신규로 나올 레전드가 요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확군군이 이거 스포 제대로 있네요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 mods 자 1번 김원영, 2번 유중일, 3번 정명원, 4번 이범호, 5번 박하니 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정답일 수도 있다